글로벌팀하고 대결하면서 경기대 아쉬움도 컸대. 근데 그 아쉬움이 컸다는 것도 우리 눈에는 사치야. 우리는 참여도 못했잖아. 그 아쉬운 상황을 포기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? 머리도 맥주를 염색하고? 머리가 왜 그래? 왜 부분부분 갈색이야? 작품이야. 누구 작품인데요? 와 진짜 대박. 어우 딥박 아침부터. 작품을. 맥주를 다 봤어. 우리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. 그래서 술 한잔 했어요? 머리도 맥주를 염색하고? 머리가 왜 그래? 왜 부분부분 갈색이야? 작품이야. 누구 작품인데요? 어느 기사에 강호동 엄지 방송 물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글쎄요. 무슨 엄지 방송 했는데? 엄지 방송. 맥주를 먹어.